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부터 긴 장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책방 주인 손 꼭 잡으시고 함께 끝까지 동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될 작품 제목은 가시고기입니다. 조창인 작가님의 가시고기. 이미 이 작품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예전에 드라마로도 방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영국으로도 나왔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작품이었죠. 네, 그럼 이 책의 있는 순서대로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고요. 본문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인 중앙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문학을 공부했다. 여러 해 잡지사와 신문사 취재의 기자로 일했고, 출판객 열림의 대표로 많은 책들을 기획했다. 처녀작 그녀가 눈뜰 때는 독자의 사랑을 받으며 미니시리즈로도 제작되었고, 먼 훗날 느티나무와 따뜻한 포옹을 발표했다. 승고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려낸 가시고기는 42주 연속 종학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할 만큼 독자의 성원이 뜨거웠다. 누적 부수 300만부를 넘어서며 10여 나라에 번역 출간되었다.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11부작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다. 이후 등대지기, 길, 아내, 사람만 있어줘 등 가족의 의미를 되새긴 책들을 지필해왔다. 최신작 해피빌라에서는 공동체의 의미와 소통의 가치에 주목하였다. 그간 가시고기 개정판에 대해 독자의 요구가 이어졌다. 작가 역시 시대에 걸맞게 내용을 수정, 보완할 필요성을 느껴왔고 마침내 개정판을 선보이게 되었다. 현재 작가는 주중에는 충청도의 외딴집에서 작품활동에 전념하며 주말에는 서울에서 책쓰기 다락방을 통해 책쓰기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조창인 작가의 말, 개정판에 붙여 전업작가 세월이 제법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작은 아니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한 권씩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덜어는 주목을 받았고 덜어는 제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스스로 돌이켜보진 않았습니다. 탈고한 순간부터 이미 작가의 몫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부끄러웠습니다. 가시고기로 분해 넘치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오랜 세월 전업작가로 지낼 힘이었습니다. 호사를 누린다고 부끄러움은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톱 밑에 박힌 가시처럼 수시로 찔러댔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익히 알고 있었고 어느 부분은 수정하거나 아예 삭제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개정의 기회가 왔습니다. 짐작대로 부끄러움과 마주했습니다. 남루한 재능이야 익히 인정한 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때나 지금이나 서툴기 짝이 없다는 자각 탓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감명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땅의 아버지들은 여전히 가시고기 아빠입니다. 2019년 5월 흰 발산 기슬개서 네, 그리고 목차는요. 1장 하늘, 2장 하지, 3장 산길, 4장 낯달, 5장 저녁노을, 6장 가시고기, 그리고 마지막에 에필로그까지 있고요. 자, 그럼 책방 주인과 함께 본문 낭독 속으로 함께 따라가 보시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1장 하늘 1 아빠는 멍텅구리입니다. 나는 지금 멍텅구리 아빠를 보고 있답니다. 창밖에는 비가 옵니다. 부슬부슬. 비는 아침부터 내렸죠. 지금은 저녁이고요. 아빠는 소화병동 뒷뜰 나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는 푹 젖어 있을 겁니다. 아빠도 의자만큼 푹 젖어 있겠고요. 아빠에겐 우산이 없습니다. 우산이야. 군의 매점에서 살 수 있을 텐데. 왜 저러고 있을까요? 비는 또 왜 그치지 않는지요. 비 내리는 날에는 창문도 열지 못하게 하는 아빠죠. 내가 감기 걸릴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괜히 비를 맞고 있는 아빠 때문에 난 무지무지 속이 상합니다. 약도 오르고요. 아빠를 소리쳐 부르고 싶어요. 비 맞는 이유도 따지고 싶어요. 아빠는 어른이고 다음이는 꼬마이기 때문이지. 이렇게 아빠는 말하겠죠. 난 얼른 고개를 끄덕이겠고요. 그렇다고 아빠의 말에 속아 넘어갈 만큼 멍청이가 아니랍니다. 빗방울이 미사일처럼 꼬마만 겨냥해서 떨어질 리 없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나는 알고 있답니다. 다음 달이면 3학년 여름방학이에요. 초등학생이 된 후로 학교에 간날을 몽땅 합쳐봤자 여섯 달도 안 돼요. 걱정이에요. 걱정. 하지만 저는 5학년 형들의 수학 문제도 풀 수 있답니다. 어느 때는 내 자신이 아주 자랑스러워요. 가끔은 자랑할 사람이 없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껏해야 아빠인데 아빠는 빙글에 웃으며 말하곤 한답니다. 공부는 살아가는 게 열이라면 그 중 하나밖에 안 된다. 아빠한테 묻고 싶어요. 아홉은 무엇이냐고요. 마음먹은 대로 모를 수는 없어요. 왠지 아빠 자신도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죠. 만일 아빠가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나머지도 알고 있다면 쓸쓸하고 힘없는 모습은 아니겠죠. 지금 아빠는 슬픈 겁니다. 슬퍼서 먼데 하늘을 바라보며 멍텅구리처럼 비를 맞고 있겠죠. 빗방울이 아빠의 슬픔을 씻어주지도 못할 텐데 말이에요. 침대 밑에 귀신이 산다고 얘기한 때가 있었죠. 밤마다 귀신이 침대 위로 올라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슬픔도 무서움이랑 비슷해요. 무서울 때는 먼저 무서움의 정체부터 알아야 돼요. 침대 밑에 귀신처럼요. 알아내야 알아내야 달아날지 죽은 척할지 싸워 물리쳐야 할지 결정할 수 있어요. 모르면 계속 무서움에 떨어야 하거든요. 아빠는 슬픔의 정체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예 생각도 하고 싶지 않거나 아빠가 아빠가 점퍼 주머니를 뒤집니다. 뭘 찾는지 알만해요. 담배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미워하는 것들을 차례대로 적어본 적이 있었죠. 모두 스물다섯 가지 얻고 담배는 열세 번째를 차지했어요. 아빠를 사랑해요. 그렇지만 담배 피우는 아빠는 별로예요. 엄마는 담배 피우는 아빠한테 폭풍 잔소리에 짜증을 냈죠. 결국 아빠가 졌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입원하면서부터 또 피웁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과 끊는 것 모두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 난 정말 못마땅합니다. 엄마처럼 잔소리나 짜증을 부리진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선 싫은 일도 참아낼 줄 알아야 한다고 아빠가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빠고 그러니까 아빠가 좋아하는 담배 쯤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파트 20층에 살 때가 생각납니다. 아빠는 베란다를 통하는 유리문을 열고 나가 담배를 피우곤 했죠. 엄마가 거실에서 피우는 걸 금지시켰기 때문이에요. 베란다 난간에 기댄 채 푸푸 담배 연기를 뿜어내는 아빠의 모습이 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 밑에서 커다란 손 하나가 불쑥 올라와 아빠 다리를 냅다 낚아칠 것만 같았죠. 나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겁쟁이라뇨. 의사 선생님들은 씩씩하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걸요. 사실 우리 병실에서 나보다 주사든 약이든 잘 참아내는 아이는 없답니다. 하지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만 가슴이 콩알만하게 오므라듭니다. 나도 모르게 찔끔찔끔 오줌이 새어나올 것 같아요. 그네를 타거나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는 것도 그래요. 한 번은 놀이동산에 가서 플래시팡팡이라는 놀이기구를 탔는데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어른이 되어도 비행기는 절대로 타지 않겠다고요. 베란다에 서서 담배 연기를 뿜어대던 아빠. 그때 내가 정말 싫었던 것은 까마득히 높은 20층도 담배도 아니었죠. 낳았을 거예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막고 있는 지금의 아빠처럼 쓸쓸하고 힘없는 모습이었겠죠. 난 꼬맹이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아빠는요. 아직도 꼬맹이 취급이에요. 내 앞에 있을 때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 바로 아빠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돌아서면 금방 지금 같은 모습으로 나의 속상하게 만들 거면서요. 난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아빠는 무슨 병인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앞으로도 그럴 게 뻔해요. 우리 병실에는 온통 백혈병과 백혈병 사촌인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들만 있어요. 알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된답니다. 백혈병이 얼마나 끔찍한 병인지도요. 나는 키가 작은 편이에요. 백혈병에 걸린 2년 동안 다른 애들은 쑥쑥 자랐지만 나는 그대로랍니다. 백혈병이 내 키를 나무 기둥에 꽝꽝 못 박아둔 거죠. 또 백혈병은 심술쟁이 고양이 톰 같아요. 나는 세양지 제리꼴이고요. 아무리 도망쳐도 끈질기게 쫓아오는 고양이 톰처럼 나를 못살게 굴죠. 2번과 퇴원 2번과 퇴원 2년 전부터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열 번도 넘을 거예요. 짧으면 일주일 길면 두 달씩 그리고 오늘로 다시 입원한지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어요. 벌써부터 아빠한테 퇴원하자고 말하고 있답니다. 아빠는 꿈쩍도 않고요. 어쨌든 빨리 퇴원을 해야 할 겁니다. 아빠는 이제 빈털터리가 분명해요. 원무가에서 아빠를 부르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병원비가 밀렸기 때문이겠죠. 정말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두 손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결국 담배를 찾지 못한 모양입니다. 아까처럼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꺼운 구름이 가득 들어찬 하늘입니다. 꼭 아빠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슬픔 처럼요. 난 아주 나쁜 아이입니다. 슬픈 아빠를 더 슬프게 만든 나쁜 아들 말이에요.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그런 말은 하지 말 걸 그랬어요. 난 어째서 이렇게 생각이 모자란 아이일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저절로 쏟아지는 코피처럼 저절로 튀어나온 말이었거든요. 아빠에겐 미안하지만 그 말은 진짜였어요. 내 생각 그대로 했어요. 백혈병은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병이에요. 그동안 실제로 죽는 아이들을 봤답니다. 자다가 죽은 아이도 고함을 지르다가 갑자기 뚝 숨어 멈춰버린 아이도 있었죠. 내가 많이 죽게 된다면 자다가 죽은 아이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백혈병에 걸렸다고 모두 죽는 건 아니래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백혈병을 이길 수 있대요. 완치가 되어 건강하게 살고 있는 영재 누나 처럼요. 자꾸만 자신이 없어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치지 못할 것 같아요. 기도 기도하는 게 좋아요. 기도를 하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아픈 것도 잠깐 잊어버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옛날처럼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하나님 날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주일학교 전도사님은 말했어요. 하늘나라는 온통 황금길로 되었고 아픔도 슬픔도 걱정도 없다고 황금길이든 말든 아무래도 괜찮아요. 아픔도 슬픔도 걱정도 없다면 어서 빨리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이제는 내 병이 지겨워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아빠도 그럴 거예요. 또 빈털터리 아빠를 위해서도 그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나라로 가버리면 아빠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엄마가 떠났을 때처럼 진탕 술만 마실까요? 그게 무지무지 걱정이랍니다. 2. 선생님 얼마나 더 아파야 죽게 돼요. 몰어놓은 다람쥐꼴을 한 채 골수를 채취 당하던 아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흘러나온 말이었다. 아이는 아프다고 호소하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울부짖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저 부르르 진절이 치고 있을 뿐이었다. 골수 검사가 시작된 이후 그는 줄곧 생각했다. 아이의 울부짖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다른 아이들처럼 악다구니를 쓰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본다면 속이라도 시원하겠다. 아니 차라리 아이가 혼절해 버리길 바랐다. 아이는 고통을 느낄 수 없겠고 그리만 된다면 꾹꾹 눌러둔 눈물을 흘려도 되리라. 소원대로 아이의 말을 듣게 된 셈이었다. 그는 서둘러 창밖으로 눈길을 던졌다. 터져 나올 듯한 눈물 때문만은 아니었다. 못 들은 척 딴전을 피우고 싶었다. 아예 문을 박차고 아이로부터 달아나고픈 심정이었다. 골수를 채취하던 레지던트의 손길이 한수간 멎었고 시간의 흐름마저 뚝 끊어진 듯했다. 도리없이 그는 민윤식 과장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민과장은 묵묵히 아이의 몸에 깊숙이 박힌 주사바늘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이의 하얗게 타들어간 입술이 다시 움직였다. 이젠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생살을 뚫고 장골릉이라는 엉덩이뼈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야 채취할 수 있는 골수 아이는 비명을 질러대고 지켜보는 보호자마저 울고마는 참혹하고도 살벌한 고문 제 입원한 후 그 고문을 아이는 세 차례나 당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지 알 수 없었다. 대신 당할 수 있다면 아 정말이지 아이 대신 그 무엇이든 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었다. 아버지로서 아이의 눈길조차 마음 놓고 받아내지 못했다. 속수무책 아이의 고통을 지켜보며 아버지란 사실에 절망했다. 내가 아버지란다. 아버지. 속말을 무수히 되내며 아버지란 이름에 분노했다. 아빠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해? 아이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럼에도 무수히 그는 아이의 항의와 원망과 대면하곤 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아이의 얼굴에서 한 움큼의 항암제에서 아이가 반도 먹지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는 멸균식에서 민과장은 콧등에 걸린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헛기침을 토해냈다. 손을 뻗어 아이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주사가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으렴 곧 끝난다. 주사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제는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아팠으면 죽어도 되잖아요. 죽으면 아픈 것도 끝이. 아이의 얼굴에는 얼핏 체념의 기색이 엿보였다. 세상 사리에 들벅기고 허우적된 자들만이 지을 법한 표정이었다. 아이는 겨우 열 살이었다. 그러나 체념할 만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었다. 밤이 가고 아침이 찾아온다고 시간이 모두에게 공평하진 않다. 단지 하룻밤이 그 누구에겐 기나긴 전 생애이기도 하다. 아이는 이미 천년의 세월을 살아왔을 수도 있다. 천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과 어둠과 폭염과 혹한 속에서 등이 휘어버린 한 그루 나무가 어쩌면 아이의 진짜 모습이리라. 이제 그만 생의 대지 아래 고통의 뿌리를 박아두기를 아이는 스스로 포기하고 푼 모양이다. 아픈 것은 좋은 신호란다. 민과장은 미소띈 얼굴로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왜냐하면 다음이 몸속에 있는 나쁜 병균들이 공격을 받아 마구 소리를 지르는 것이기 때문이지. 음 만화 영화를 생각해보렴. 무시무시한 악당을 물려치기 위해선 그만큼 힘이 들잖니. 그렇지만 주인공이 지는 법은 없단다. 마찬가지로 다음이는 죽지 않아. 죽는 건 나쁜 병균들이지. 그러니까 아파도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야. 민과장은 적절한 답을 찾아낸 셈이었다. 그걸 아이가 믿든 안 믿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시금 주머니를 뒤졌다. 담배는 어디에도 없었다. 왜 이리 허망할까. 고작 담배가 떨어졌을 뿐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아이의 병실을 바라보았다. 창가에 그림자 하나가 얼핏 사라졌다. 아이였다. 골수 검사실에서 병실로 옮겨 진통 진통 를 맞고 잠든 걸 확인한지 고작 한 시간쯤 흘렀을 뿐이었다. 진통 제의 효과조차 이제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까.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멀리 가진 못했다. 아이의 시선이 닿을 수 없는 곳 소아병동 벽에 등을 기댔다. 소아병동 암센터 사이에 가로등이 불을 밝혔다. 레몬색 불빛을 뚫고 빗줄기가 병사들의 열병식인양 일정하게 쏟아졌다. 암센터를 나서는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소아병동 201호에 함께 살아가는 여자 자그맣고 깡마른 몸매 한 아이의 어머니 아이 이름은 성호였고 성호는 이틀 전부터 암센터 지하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었다. 여자는 관속같은 방사선 치료실에 성호를 밀어넣은 직후일이라 성호는 관속같은 그곳에서 엄마를 부르며 엉엉 울테고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한껏 게으름을 피우듯 더딘 걸음새로 소아병동을 향해 걸어갔다. 비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여자의 자그마한 몸은 빠르게 졌겠지만 그게 뭐 대수이랴. 소아병동과 암병동 사이를 오가는 날들이 잦아지면서 떼악볕이던 억수 장마든 여자에겐 진작부터 타인의 하늘일 뿐이리라. 타인의 하늘 자신의 하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매일매일 그늘을 가려 걷는 것도 우산을 펴드는 것마저도 도대체 한가하고 염치 없는 짓거릴 수밖에 없는 어머니로서의 삶. 성호 역시 아이와 같은 병명이었다.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 성호는 1차 그의 아이는 2차 재발로 입원 치료 중이었다. 그는 다시 아이의 병실을 올려다봤다. 아이는 이쪽을 볼 수 없어도 이쪽에선 아이를 볼 수 있었다. 아이의 모습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벽에 기댄 그의 등이 쭈르르 미끄러졌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고 감싼 머리를 두 다리 사이에 묻었다. 아이의 말대로 얼마나 더 아파야 끝이 나는 걸까. 그리고 그 끝은 죽음 외에 달리 도달할 길이 없는가. 그는 요즘 불쑥불쑥 하나의 생각과 마주치곤 했다. 생각은 견디기 힘든 유혹의 속삭임 처럼 그를 휘감았다. 아이를 진정으로 돕는 길은 끝없는 투병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옛날 그의 아버지처럼. 아이의 나이였을 적 그 역시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강원도 사북 탕광촌 아이의 나이쯤까지 그곳에 있었다. 하늘도 땅도 물도 온통 새까만 곳이었다. 사람들은 천지간 새까만 곳에 의지해 살아갔고 아버지 또한 그 중 하나였다. 그날이 언제인지 분명치 않았다. 그곳이 어딘지는 정확히 떠올릴 수 있었다. 국화방 틀에서 찍어낸 국화방처럼 똑같은 블록벽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산비탈의 기대 늘어선 사택이었다. 나아다시 시비라는 노란 글씨가 지붕 절반을 차지한 곳이 그의 집이었다. 요란하게 울려대는 사이렌 소리에 눈을 떴다. 사이렌 소리는 막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비번인 광부들을 부르는 신호였다. 사이렌 소리를 들은 것은 어머니와 그 뿐이었다. 아버지는 삼교대 밤 작업으로 막장 안에 있었다. 아버지는 이틀 밤낮이 지나 구조됐다. 매몰된 다섯 명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러나 왼쪽 다리는 영원히 막장에 묻어두고 돌아왔다. 대신 플라스틱 의족을 얻었고 아이들은 아버지의 아들인 그를 놀려댔다. 꼬무다리 가짜다리 심리도 못가는 공갈다리 6개월치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아버지는 광업소에서 쫓겨났다. 나 다시 시비를 아주 떠나진 않았다. 간간이 광업소 사람들이 찾아와 사택을 비울 것을 명령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버텨냈다. 어머니는 첫 기차를 타고 제천으로 갔다가 막차를 타고 돌아오곤 했다. 어머니의 보따리 행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었는지 기억이 없었다. 어느 날 첫 기차를 타고 떠나선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는 아버지는 아침부터 술을 마셨고 저녁이면 술에 취한 채 의족을 철커덕거리며 광업소로 찾아갔다. 번번이 그를 데려갔다. 얼굴이 뽀얀 광업소 소장을 향해 의족을 벗어 휘둘러대는 아버지를 지켜봐야 했다. 그는 어스름이 내리는 시간이면 후미진 곳에 숨꼰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김없이 찾아내 새끼 염소를 몰고 가듯 앞장 세웠다. 하필이면 그날 여느 때보다 더 꽁꽁 숨어버렸을까 아버지가 구태여 그를 찾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광업소에 갈 일이 없어졌다. 왜 어디로 어떻게 떠났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얼굴 뽀얀 소장에게 의족 대신 칼을 휘둘렀다는 그래서 기약없이 콩밥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한동안 사택 주위를 불길한 전염병 처럼 떠돌아 다녔다. 그는 전염병에 등이 밀리듯 사택을 떠나 친척집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2년 만에 돌아왔다. 의족은 어째는지 목발을 짚은 채였다. 아버지는 왼쪽 바지단을 둘둘 말아 허벅지 부분에 고무줄로 칭칭 감아놓았다. 누구라도 아버지가 외발인 걸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있었다. 그러나 누구라도 아버지가 콩밥을 먹었다는 사실은 쉽사리 짐작할 수 없을 거였다. 깎아머리가 아니라 잿더미에 머리를 쑤셔박았다 막 빼낸 듯한 더벅머리였으니까 어딘가를 한참 헤매다가 돌아온 모양이었다. 아버지를 따라 얹혀 지낸 친척집을 나와 기차를 탔다. 제천력 근처 여인숙에서 하루 밤낮을 보낸 뒤였다. 아버지는 줄곧 그를 외면한 채 벽을 향해 돌아 누워 있었다. 군데군데 쥐 오줌이 번진 천장에선 쥐들이 우르르 닥닥 다름질을 쳤고 그의 배에서는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났다. 마침내 아버지가 물었다. 배고프냐?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버지는 몸을 일으켜 방을 나갔다. 삼십분쯤 지나 아버지가 돌아왔다. 다시 그만큼의 시간이 흘러 짜장면 두 그릇이 방으로 들이밀어졌다. 짜장면은 기막히게 맛있었다.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워 자주 젓가락질을 하기 힘들 만큼. 짜장면을 다 먹은 후였다. 아버지가 안주머니에서 노런 봉지를 꺼내며 물었다. 잘 먹었느냐? 아버지가 봉지에 든 좁쌀 크기의 알약을 한움큼 그의 손바닥에 털어놓았다. 자신의 손에도 그럼 이제 소화제를 먹자. 그는 알고 있었다. 나 다시 12호 부엌 한구석 식음밥 위에 올려놓던 쥐약이었다. 부엌 바닥에 발랑 뒤집혀 바동되던 쥐들의 몸부림이 떠올랐다. 자 먹자. 그는 정직하게 말했다. 아버지 쥐약이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쾡한 두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그는 쥐약을 올려놓은 손을 힘껏 쥐고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좁쌀 알약이 조금씩 녹았다. 천장에선 쥐들이 여전히 우르르 닦다 다름질을 쳐댔다. 먹기 싫으냐. 그는 다시 정직하게 대꾸했다. 죽기 싫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그의 손에서 쥐약을 걷어갔고 벽을 향해 몰어 누웠고 또다시 하룻밤이 맥없이 흘러갔다. 역전 파출소 앞까지 그를 데려간 아버지가 말했다. 애비로선 어쩔 수가 없구나. 어떡하든 네 힘으로 살아가거라. 아버지가 그의 주머니에 지폐 몇 장을 찔러놓고는 돌아섰다. 그는 멀어져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절름 절름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묶어놓은 바짓단이 조금씩 풀려 흘러내렸다. 아버지를 쫓아가지 않았다. 소리쳐 부르지도 않았다.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어쩌면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앞선 탓이었을지도. 그게 끝이었다.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미처 몰랐다. 다만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우습게도 다시는 짜장면 따위는 먹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증오했다. 아니 아버지의 존재조차 기억에서 지우려 했다. 아버지 말대로 어떻게 하든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할 고단한 세상 살이었으므로 아주 오랫동안 아버지를 잊었노라 생각했다. 아내가 임신을 말했을 때 낡은 앨범의 첫 장을 넘기듯 아버지 얼굴이 되살아났다.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몹시 난감했다. 세월이 흘러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그의 이름이 불릴 때까지 줄곧 혼미했다. 아들을 버린 아버지의 망령이 자신의 어느 고생과 달라붙어 있을까 두려웠다. 강보에 쌓인 아이와 처음 상면하는 순간 그는 그는 책각 난감함과 혼미함과 두려움 따위에서 벗어났다. 마침내 아버지가 되었다.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진 않았다. 그러나 살아야 할 숱한 이유들이 아이를 향해 흘러가리라는 예감이 그를 관통했다.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이름의 끈 참 기묘한 연결이었다. 의도하거나 각오치 않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절로 견고해지는 감정의 교류였다. 아내가 떠나고 아이의 투병이 계속되면서 더더욱 아이의 병세는 하루를 기준으로 오르락내리락 했다. 오늘 좋은 듯하면 내일은 어김없이 악화됐다. 아이의 상태가 좋은 날은 그 역시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아이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면 제 아무리 유쾌한 일이 있더라도 그에겐 부질없는 호사일 뿐이었다. 아이가 그의 구심점이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태양계의 행성이 바로 그의 삶이었다. 만일 아이를 잃게 된다면 원심력에 의해 세상 밖으로 튕겨져버리리라. 살아야 할 숱한 이유들 대부분을 잃어버린 채 세상 속에 뒤섞여 웃고 떠들고 노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아이는 물었다. 얼마나 더 아파야 죽게 되느냐고. 이만큼 아팠으면 죽어도 되지 않느냐고. 아이의 병실을 나선 이후 그는 줄곧 생각했다. 쥐약을 손에 쥐어주던 아버지와 아이의 고통을 속수무책 지켜볼 뿐인 자신의 거리가 얼마쯤 될까. 파출소 앞에 자신을 남겨두고 전룸거리며 멀어지던 아버지의 뒷모습처럼 죽음 앞에 아이 홀로 남겨둔 채 이미 등을 보인 것은 아닐까. 어제 저녁 무렵 문병을 온 영재가 망설이다가 제 경험인데요 라며 말을 건넸다. 투병 중에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건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어요. 곁에서 간병하는 엄마의 지친 모습을 볼 때였어요. 그의 얼굴에서 그 옛날 어머니의 지친 모습이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이가 처음 입원했을 때 영재를 만났다. 당시 여고생으로 중증 재생 불량성 빈열로 투병 중이었다. 백혈병에 못지않은 난치병임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소녀는 완치 판정을 받아 여대생이 되어 있었다. 영재는 아이가 재입원하면서 일주일에 한 차례씩 찾아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닫아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어딘가에는 출구가 열려있더라고요. 다음이는 결국 싸워 이길 거예요. 앞으로 아주 잘 살 거고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먼저 지쳐선 안 되잖아요. 영재의 말대로 그는 지쳤다.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지며 허둥대고 있었다. 아이가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마다 생각했다. 그만 우리의 삶도 여기서 끝을 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맞서지 못할 일이 있으며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경우일이라. 다음이 오빠 여자는 내쳐 소아병동으로 가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가 엉거주춤 일어서자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물어왔다. 왜 이러고 계세요?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그에게 여자가 손수건을 내밀었다. 훔신 젖었던 이제 젖기 시작했던 손수건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였다. 아니 비를 가려야 할 쪽은 덜 젖은 여자였다. 그는 소매로 이마에 흘러내린 빗방울을 훔치며 물었다. 성우는 어때요? 괜찮아요. 딴청을 부리는 아이처럼 여자는 입가에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내 어깨를 늘어뜨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이 짙어졌고 소아병동과 안병동 사이 외등은 더욱 빛났다. 불빛 사이로 빗줄기는 여전히 그 모양 세대로 쏟아지고 있었다. 싫다는 걸 싫다고 때를 쓰는 걸 때려줬어요. 여자는 안병동에게 말을 걸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때려서 억지로 밀어넣었어요. 여자가 차마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 그곳 안병동 지하 관속 같은 곳에 여자의 아이는 누워 있으리라. 여자의 볼을 타고 물방울이 쭈르르 미끄러졌다. 여자는 소리 내지 않고 울고 있었다. 오랫동안 투병 중인 어린 자식을 지켜보아야 하는 부모란 누구든지 소리 내지 않고 우는 법을 알고 있었다. 제풀에 그리 대고 말았다. 저 참 나쁜 엄마죠. 그는 서너 차례 헛기침을 킁킁거리다 대꾸했다. 성호도 엄마 마음을 알겠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엄마의 아이 그리고 그의 아이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자들의 순명이었다. 모두 다 잘될 겁니다. 말해놓고 그는 아이의 병실을 올려다봤다. 사실 모두 잘될 필요까지 없었다. 그건 억지였다. 헛된 소망이고 과도한 욕심이었다. 그저 아이가 병을 이기는 것 단 하나면 좋겠다. 그 하나가 모두와 동일한 의미라는 걸 여자 역시 익히 알고 있을 터였다. 여자가 자못 활기차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가 먼저 무너져선 안 되겠죠. 다음에 아빠도 힘내세요. 그는 고개를 주엇거렸고 여자의 말이 이어졌다. 들어가세요. 이렇게 비 맞고 계시는 거 보기 안 좋아요. 3 오늘은 기분이 최고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열도 많이 내리고 턱까지 차오르던 가쁜 숨도 괜찮고 열두 마리의 개구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와글거리던 머릿속도 조용하답니다. 모든 것은 마음 없게 따라서 달라지는 거란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게 마련이지. 내가 짜증을 부릴 때마다 아빠는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이 오늘처럼 딱 들어맞는 적은 없었어요. 비는 밤새 내린 듯 했습니다. 깨어났다 잠들었고 깨어났다 잠들었고 또 또 또 빗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비가 오면 굉장히 슬펐고 기분 나쁜 꿈을 연달아 꿨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쨍 해가 솟아있지 않겠어요?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유나를 떠올렸지요. 유나 유나 유나는요. 언제나 머리 양쪽에 꽃핀을 꽂고 다니는 아이랍니다. 언제나 똑같은 꽃핀은 아니에요. 보랏빛 채송화 모양 새하얀 별꽃 모양 주홍빛 장미꽃 모양 유나는 꽃핀이 많기도 많은데 아마 그걸 눈치챈 아이는 우리 주일 학교에서 나뿐일 겁니다. 안녕 정다움 유나가 손가락으로 꽃핀을 만지작대며 인사를 할 때면 얼굴에 불이라도 난 것 같아요. 들키면 큰일이니까 얼른 고개를 돌려버리게 된답니다. 오늘 유나는 노란 해바라기 꽃핀을 하고 있었지요. 지난주에 문병원 전도사님한테 우리 다입한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말했죠. 유나를 만난 건 순전히 내 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차례차례 병실로 들어섰고 유나는 맨 끝이었습니다. 모두 야단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병원이라는 곳이 친구들을 겁나게 만들었겠죠. 내 반질반질한 머리통과 정맥 주사가 꽂혀있는 팔뚝 탓도 있겠고요. 아빠가 오렌지 주스를 하나씩 나눠주자 아이들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10분 쯤 지났을 거예요. 아이들은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웃고 떠들고 까불고 유나 역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난 유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하필이면 맨 뒷자리를 차지한 유나 탓만은 아니었죠. 전도사님과 아빠는 문과에 서서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도사님은 줄곧 한 손으로 턱을 받친 채 였고 아빠는 이야기하는 중간중간 슬쩍 미소를 지어 보였죠. 난요. 내 침대 주위에 늘어서 있는 아이들에게 최신작 유모 시리즈를 들려줬어요.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전도사님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는 아빠처럼 말입니다. 전도사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유모 시리즈로 깰끼대던 아이들은 금방 시치미를 떼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물론 나도 그랬고요. 기도 오래하기 대회가 있다면 전도사님은 틀림없이 1등일 거예요. 오늘만은 전도사님의 기도가 하루종일 계속 된데도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실눈을 뜬 채 유나의 노란 꽃빈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 다음일을 기억하옵소서. 다음일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건강을 회복해 주옵시고 빠른 시간에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쉽지만 내 욕심만 차릴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은 학원도 가야겠고 숙제도 해야 할 테니까요. 아이들이 하나씩 인사를 했고 유나는 마지막이었죠. 유나가 침대 위에 책을 올려놓고는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어요. 또 올게 정다움 정말이지 유나의 노란 해바라기 꽃피는 멋졌습니다. 그걸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끝내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죠. 그래도 지금 내 기분은 최고입니다. 또 오겠다는 유나의 말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아빠가 유나의 선물을 집어들었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미 읽은 책이구나. 그래요. 벌써 읽었고 특별히 좋아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난 다시 읽을 생각입니다. 어쩌면 여러 번. 유나가 선물한 거요. 해바라기 꽃피늘 한 아이인데 아빠도 봤지? 예쁘게 생겼더구나. 키도 크고. 유나는 키가 작아요. 아빠는 예은이랑 착각한 듯해요. 예쁜 걸로 따지면 유나보다는 예은이 쪽이겠죠. 하지만 예은이는 별로예요. 얼굴만 예뻤지 머리는 영 아니거든요. 성경 퀴즈 대회 때 예은이가 맞히는 걸 보질 못했어요. 유나는 척척 잘도 맞췄죠. 정답을 또박또박 말하는 유나의 모습은 참 보기 좋았어요. 정답을 맞히지 못할 때도 있었죠. 유나가 모르는 건 다른 애들도 당연히 모르죠. 그때 짠! 하고 내가 손을 들고 했어요. 유나가 아닌 예은이를 기억하고 있는 아빠 때문에 속이 상하지만 어쩌겠어요. 유나에 대해 설명을 했죠. 침대 끝자리에 있었고 떠날 때 마지막으로 인사했다고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연결된 코드를 뽑습니다. 외출을 하려는 모양입니다. 마침 잘됐지 뭐예요? 꽃핀을 사다 줘. 꽃핀? 여자애들이 머리에 꽂는 핀 말이야. 나도 유나한테 선물을 해야 되잖아. 아빠가 반질반질한 내 머리통을 쓰다듬습니다. 아빠의 버릇입니다. 아빠는 내 머리카락 속에 손을 넣어 간지럼을 태우듯 흔들곤 했죠. 머리카락이 몽땅 사라져버렸지만 아빠의 버릇은 계속되고 있어요. 나에게도 버릇이 있습니다. 아빠의 귀를 손으로 잡아야 안심이 돼요. 특히 잠들 때는요. 아주 옛날부터요. 요즘엔 보통 그럴 수가 없답니다. 아빠는 밤낮으로 일을 해야 하거든요. 내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죠. 다음인 유나가 좋은 모양이지? 누구나 유나를 좋아해. 다음이가 특히 그렇겠고? 말해놓고 아빠가 날 뻔히 쳐다봅니다. 아빠는 심술 끄러기 같은 데가 있어요. 지금처럼요. 내가 아빠라면 모른척 했을 겁니다. 실제로 몇 번인가 그랬어요. 아무리 궁금해도 아빠가 대답하기 곤란할 것 같으면 묻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아빠가 까먹지 않도록 다시 말합니다. 다른 핀은 안 돼. 꼭 꽃 모양 머리핀 이여야 돼. 4. 이번에도 두 차례나 날짜를 넘기셨군요. 송재성 계장이 책상 위 정산서를 손바닥으로 두드렸고 손가락에 끼어있던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다. 또르르 그의 발치까지 굴러왔다. 그는 허리를 굽혔다. 뒷덜미에 송계장의 시선이 창처럼 꽂히는 느낌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볼펜을 얌전히 올려놓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계장이 볼펜으로 정산서 하단에 거푸 동그라미를 그려댔다. 닷새 한 번씩 지불해야 할 금액이 세 배로 부풀어 있었다. 알아요. 알아. 선생님도 사정이 있겠죠. 그렇기로 써니 매번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매번 이라니 그리 과장할 것까진 없지 않은가. 2년 동안 병원비를 밀려보긴 책은 몇 차례 뿐이었다. 그동안 재산이랄 것도 없었지만 전부를 병원비에 쏟아부았다. 물론 송계장이 상관할 바 없는 이 편의 사정이었고 부질없는 넋두리일 거였다. 그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언제요? 다음 정산때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가능할 거라뇨.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이제까지 봐드렸으면 우리로서도 할 만큼 했습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잘하면 오늘 당장 해결할 수도 있고요. 송계장이 입 가장자리를 일걸어뜨리며 웃었다. 믿기지 않는다는 속내를 내보인 셈이었다. 그는 마음이 타급해져 덧붙였다. 오늘 받기로 한 돈이 있거든요. 잘됐으면 좋겠군요. 선생님처럼 장기 입원 환자의 보호자로선 우리가 야속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야속하겠죠. 하지만 우리로선 보호자를 위해서라도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정산도 힘든데 계속 미뤄져 보십시오.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하여튼 이번엔 확실히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송계장은 다짐을 받듯 볼펜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로서도 부득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단? 적절한 의료조치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거리로 내몰진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까? 병원비를 정산치 않는 한 결국 환자를 볼모로 잡겠다는 의도는 아닐까?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항암치료가 최선의 방법인지 물었을 때 민윤식 과장이 단호하게 아이의 생존 한계를 경고했다. 다른 도리가 없었다. 끔찍한 항암치료 속으로 아이를 밀어넣었다. 백혈구 수치를 정상으로 돌리는 완전관회 까지는 낙관합니다. 그러나 재발할 가능성은 50대 50입니다. 언제나 최선과 최악의 경우를 동시에 말하는 민과장이었다. 어느 쪽을 믿느냐는 보호자의 몫이었다. 어느 쪽이든 그건 보호자의 믿음의 불량일 뿐 민과장이 신경 곤두세울 바가 아니긴 했다. 입원과 퇴원 완전관회와 재발이라는 진단이 되풀이되면서 두 해가 흘렀다. 어쨌든 민과장의 말대로 항암치료가 아이를 오늘까지 버티게 한 셈이었다. 이제 와서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면 여진이와의 약속장소로 가기 위해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고 시청 앞에서 광화문까지 걸으며 그는 줄기차게 병원비를 정산치 않으면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송재성 개장의 말을 되새겼다. 찻집으로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서 여진이가 손을 들어 보였다. 그가 맞은편에 앉자 대뜸 물어왔다. 덥지 않나요? 그는 무슨 뜻이냐는 눈길로 여진이를 건너다 보았다. 여진이가 서너 차례 좌우로 고개짓을 하고는 턱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보세요. 선배처럼 점퍼를 입은 사람이 누가 있나? 여름이에요. 선배는 세월 가는 것도 잊었나 봐요. 아이가 퇴원을 손꼽아 기다리듯 그 역시 세월의 흐름을 놓칠 리 없었다. 다만 일기 따위를 낱낱이 집어보는 게 한가한 노릇이었을 뿐이다. 그는 점퍼를 벗어 노트북 가방 위에 올려놓았다. 점퍼의 깃이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선배 안색이 좋지 않아요. 많이 야인 것도 같고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다음이 건강이 우선이긴 하지만 틈틈이 선배 자신도 돌보도록 해요. 종합 검진도 받아보고요. 몸무게가 부쩍 줄어들었고 젖은 솜처럼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다. 간헐적으로 옆구리를 바늘로 찔러대는 것처럼 뜨끔뜨끔 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종합검진을 받는다는 건 고통의 정점에 있는 아이의 아빠로서 참으로 낯뜨거운 짓이었다. 여진이가 커피잔을 입가로 가져가며 물었다. 다음이는 좀 어때요? 그렇지 뭐. 무슨 병원이 그 모양일까? 벌써 몇 번째 재발이에요. 병원을 옮겨보는 게 어때요? 암세포가 끈질긴 거지 병원 탓은 아니야. 수아 백혈병은 완치율이 높다던데 입원으로 끝이야. 더 이상 재발은 없어. 그렇게 믿고 싶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 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병원비가 가슴을 짓누르긴 해도 아이의 재발은 정말이지 입원으로 끝이리라. 그나저나 이발부터 해야겠어요. 그는 고개를 주웍거렸다. 여진이가 잔에 묻은 립스틱을 엄지를 세워 지웠다. 제발 그 덥수룩한 머리 좀 짧게 깎아요. 여름이잖아요. 아이와 이발을 하러 간 적이 언제였던가. 아이는 이발하기를 몹시 싫어했다. 아이의 말에 의하면 이발소 아저씨가 머리카락이 아닌 귀를 자를까 봐 겁이 난다고 했다. 아빠가 옆에서 머리카락만 자르도록 째려보고 있으마 그렇게 아이를 구슬르고 타일러 겨우 이발소 이발소에 데려가 이발소 굴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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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 아이를 두고 의료진들은 말하곤 했다. 엉뚱한 이야기를 지어내 주위를 웃기는 재주가 있다고 사실이 아니었다. 속내를 잃지 못한 탓이었다. 아이 스스로와 지켜보는 이들의 괴로움을 떨쳐내려는 안간힘이었다. 여진이가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올렸다. 선배 나 차장 됐어요. 축하해. 말로만? 다음에 술 한잔 하자고. 휴 어느 세월에요? 한때 몸담았던 월간 여성지에서 여진이를 만났다. 그는 수석기자였고 여진이는 수습이었다. 취재 현장에 동행하며 실물을 가르쳤다. 아이템 개발 인터뷰 요령 기획 기사의 접근 방법에서 기사 작성까지 여성지를 떠난 지 한참이 지났건만 그때의 인연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었다. 이제 그가 도와줄 것은 없었다. 어느덧 여진이는 여러 언론사에서 여러 언론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정도로 베테랑이 되었다. 도움을 받는 쪽은 번번이 그였다. 오늘만 해도 그랬다. 그의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여진이가 자서전 대피를 연결했고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만났다. 이명희 부장이 선배보다 한기수 아래죠 아마? 여진이가 테이블에 상체를 붙이며 물어왔다. 이 부장 그만뒀어요. 남편 따라 유학간대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선배가 다시 오면 어때요? 그 바닥 떠난 지가 언젠데. 아내는 말하곤 했다. 기자의 바에는 일간지 정치부나 사회부 기자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월간지 그것도 여성지 기자를 누가 알아주겠냐는 항의였다. 알아주길 원해 직업을 택하진 않았다. 대학 졸업 직전 그를 불러준 곳이었고 시류를 쫓아 이곳저곳 옮겨다니고 싶지 않았다. 그런 그를 아내는 게으르고 무능한 사내로 단정했다. 아내의 항의는 점차 혐오로 바뀌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돈이나 잘 벌어야 할 거 아니냐면서 돈이라도 잘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삼아 번역에 손을 댔다. 결국 출판사로 옮기는 계기가 됐다. 출판사의 월급은 잡지사에 비해 부족했지만 정시 출근 정시 퇴근 툴 안에서 번역에 집중할 시간은 늘었다. 번역한 책 중 덜어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아파트도 마련했다. 그 사이 아내는 떠났다. 경기 불황으로 출판사의 도산이 이어졌다. 그 역시 실업의 신세로 이력서를 품에 넣고 이것저것 기웃됐다. 어디서든 불황의 그늘만 확인했을 뿐이다. 도리없이 전적으로 번역에 매달렸다. 출판시장이 위축된 탓에 수입은 턱없이 줄었다. 아이와 그 둘만의 단촐한 살림살이었으므로 크게 근심할 바는 아니었다. 아이의 투병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국장한테 선배 얘기를 했더니 이력서 가져오래요. 아직도 점퍼 안주머니에는 이력서가 들어 있으므로 여진이에게 건네면 그만이었다. 아내에게 항의받을 일도 없어졌고 안정된 직장과 보수도 필요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도리지를 쳤다. 언론사의 생리상 수시로 야간 근무에 시달릴 것이 뻔했다. 아이를 간병인에게 맡기고 잠깐씩 얼굴을 비치는 꼴이 되리라. 아이에게도 그에게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자서전 대필 의뢰만 이어진다면 아이 곁을 떠날 필요가 없었다. 자서전 대필은 선뜻 내키지 않았다. 대필자는 철저히 숨긴 채 마치 의뢰인이 직접 써놓은 양 허세를 부리려는 속셈이었다. 관례라곤 하지만 그의 기준으로는 일종의 사기였다. 그러나 대필을 수락했다. 제시한 금액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사기보다 더한 일도 마다할 입장이 아니었다. 퇴원할 때까지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계약금으로 10%를 받고 대필을 시작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정치 지망생 였고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이상 남았음에도 두 달 안에 원고를 완성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정작 다급한 쪽은 그였다.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못한다고 사람이 죽는 일은 없을 테니까. 정확히 29일이 걸렸다. 아이를 간병하는 일 외에는 밤낮 없이 노트북에 자판을 두드렸다. 누군가는 바둑을 목숨 걸고 둔다고 말했다. 그런 심정이었고 아예 목숨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니 잠조차 오지 않았다. 인터뷰와 자료조사 과정을 거쳐 1,500장의 원고를 끝냈을 때 10kg가량 몸무게가 줄어 있었다. 엿새 전에 원고를 넘겨주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했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숙녀를 앞에 두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있는 건 실례예요? 여진이가 어깨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그의 쪽으로 밀었다. 차장 턱이에요. 그는 핸드폰과 여진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자상한 사부님을 둔 덕에 차장까지 됐잖아요. 선배가 아니었다면 여진이는 아마 이 세계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진희씨 이러지마. 이러지마요 선배. 여진이가 그의 가슴에 눈을 맞췄고 그는 여진이의 어깨 너머를 바라보았다. 하루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리다 보면 멍해질 때가 있어요. 바보가 된 느낌 있잖아요. 선배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데 그러면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배랑 통화하려면 수속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아시잖아요. 복잡한 건 질색인 내 성격. 이거 여진이 기자님에게 단단히 한턱 내야겠습니다. 자서전 의뢰인의 비서실장인 김삼중의 말이었다. 여진이가 그를 향해 한쪽 눈을 찡긋 감았다 뜨고는 대꾸했다. 마음에 드셨나 보죠? 회장님께서 대단히 흡족해 하시더군요. 잘됐네요. 아주 잘. 내 눈에도 지난 번보다 이번 기사가 훨씬 좋더군요. 여진이의 얼굴이 안타까울 정도로 굳어져갔다. 김삼중은 이제껏 자서전이 아닌 여진이의 기사를 두고 말한 셈이었다. 자서전 대필 때문에 여진이가 의뢰인을 두 차례나 기사화했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알았다. 여진이가 무릎에 올려놓은 어깨 가방의 끈을 손가락에 감았다 풀기를 되풀이하다 물었다. 자서전 말이에요? 검토는 끝났겠죠? 김삼중이 자신의 책상에서 원고가 담겨있을 봉투를 들고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문장이 좋더군요. 서정적이고요. 역시 시인이라서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말끝을 흐리며 김삼중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하지만 뭐죠? 라고 여진이가 체근했다. 우리 쪽에서 해준 이야기만 들어있더군요. 다시 말해 있는 이야기만 충실히 쓰셨다는 겁니다. 자서전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여진이의 물음에 김삼중이 그를 향해 고개를 저었다. 아니죠. 자서전에는 남다른 특별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읽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야만 독자들의 존경심을 유발시킬 수 있죠. 읽는 얘기를 충실히 썼는데 감동이 없다면 그게 왜 쓴 사람 탓 인가요? 그렇게 살아온 장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는 손을 뻗어 여진이의 팔을 슬쩍 쥐고는 입을 열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때로는 과정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없는 얘기도 만들어 넣었어야죠. 우리가 원했던 바가 바로 그겁니다. 있는 얘기만 쓸 바엔 비싼 돈 들여가며 뭐하러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자서전은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문장력이니 서정성이니 하는 따위는 필요 없다고요. 선생님은 자서전의 기본을 무시한 겁니다.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김삼중의 말을 인정하고 싶진 않았다. 그러나 굳이 자존심을 내세울 성질의 글도 아니었고 설령 그러할지라도 꾹꾹 눌러둬야 마땅할 자존심이었다. 고쳐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고생한 건 압니다. 그래서 나도 재차 기회를 주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회장님의 뜻이 워낙 확고하니 아무래도 시를 쓴 분이라 없는 얘기를 만들어 놓는 자체가 무리라고 판단하신 거죠.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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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함 홀로 세상을 살아온 자가 극렬하게 겪어야 할 과정이었다. 거절에 단련되지 않고선 도무지 홀로 버텨낼 수 없는 세상 사리였다. 거절에 익숙해졌다. 거절을 체념으로 바꾸는 법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신맛의 포도라며 돌아서는 배고픈 여우가 될 수 없다. 굴욕과 수모가 한없이 이어진대도 길을 쓰고 매달려야 한다. 아이를 위해선 더한 짓이라도 감수해야 마땅하다. 부탁합니다. 제발. 그는 고개를 숙였다. 쿵 탁자 모서리에 이마를 찢고 말았다. 탁자에 놓인 화병이 기웃둥 거렸고 김삼중이 이마를 찌푸렸다. 정작 이마가 아픈 그는 화병을 향해 재빨리 손을 내밀었다. 재고에 여지가 없겠습니까? 이미 대필 전문 작가에게 맡겼습니다. 이번엔 여진이가 그의 팔을 잡으며 김삼중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누구에게 맡기든 좋아요. 우린 원고료만 받으면 되니까요. 원고료요? 우리 쪽에서 만족했으면 당연히 지불하죠. 상식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을 어떻게 삽니까? 1500매 원고를 쓰는 게 장난인 줄 알아요? 손해를 따지자면 비참 마찬가지 잔소? 우리도 개혁금만 날린 셈이니까. 가시고기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아직 소리로 듣는 책방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꾹 누르셔서 다음 작품 올라올 때 바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의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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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